믿음의 영재 만 7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호를 위한 펜머스 영재교육 세미나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죠? 공통점은 둘 다 영재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변역시킨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세미나에 오셔서 함께 알아봅시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영성지능과 다중지능 그리고 미국립영재연구소장 조셉 렌줄리 박사의 교육법을 기초로 한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프리미엄 영재교육법 영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시간은 1차 10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그리고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장소는 스트라스필드 러시안클럽 시온식품 맞은편이며 세미나 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을 돌봐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